골든차일드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 골든차일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우 너무 보고싶었어요 네 자 한 분씩 차례대로 자리해주시구요 아 드디어 이곳 무대가 꽉 차고 있습니다 자 무려 1년 3개월만에 쇼켓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골든차일드 단체 인사 부탁드릴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자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 골든차일드 진심으로 컴백 너무너무 축하드리구요 우리 재현씨부터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를 한번 권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네 재현입니다 우선 쌀쌀한 날씨에도 저희 컴백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신곡 들으시고 조금 더 따뜻해져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동현입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즐겁게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완벽한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해서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더 따뜻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1년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저희가 얼마나 갈고 닦아왔는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자 형님 도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좀 떨립니다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차지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현입니다 저는 군 제대 이후에 처음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좋은 곡으로 찾아왔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범입니다 이번 앨범을 골든차일드 멤버들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기자님들한테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준입니다 저희 새 싱글 노래 제목이 필미입니다 기자님들께서 저희 골든차일드의 필미를 들으시면서 저희 골든차일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보민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멤버들과 오랜만에 활동을 하는 거여서 가장 힘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활동도 긍정적인 기운들 우리 골든지스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그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든차일드 태그입니다 네 일단 기자님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번 싱글 앨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또 골든차일드 새로운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고아 밝은 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포토타임 정면부터 5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필미로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골든차일드의 포토타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앨범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게 될지 얼마나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구요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포토타임 그대로 쭉 네 자 오른쪽 이쪽입니까 네 왼쪽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모습들을 우리 골든차일드 멤버들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장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멋진 표정과 포즈 밤마다 늘 고민을 하고 연습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또 쇼케이스를 하게 된다면 이런 표정과 이런 포즈를 지어야지 라고 했을텐데요 자 오늘 후회없이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번째 포즈 한번 만나봤는데 대율씨 뭐 여기서 우리 골든차 끝나지 않잖아요 네 자 두번째 포즈 뭐 있으시면 또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어 포인트 한번 자 빌미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자 이 동작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청춘이 담겨져 있는 동작이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든차일드가 이야기하게 될 청춘 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 네 앨범 관련 토크에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기장일 기준 오른쪽으로 고단을 살짝만 네 돌려서 자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정일간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는 우리 골든차일드의 멤버들의 활약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네 자 기관님들 왼쪽편으로 자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단체 포토타임 후에 이제 우리 멤버들 각각의 개별 포토타임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개 정도 했는데요 음 우리 대열씨 제대하고 첫 쇼케이스니까 하나만 더 앵컬로 네 하나만 더 잠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한번 갈까요 하트? 자 기자님들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하트를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5초 가구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체 포토타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오른쪽편으로 자 하트 날려주시구요 혹여나 눈을 마주치고 있는 기자님 이때부터 환한 미소로 네 하트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왼쪽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미로 돌아온 우리 골든차일드 멋있는 사진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포토타임 2초 후에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멤버들 여기서 볼까요?